안녕하세요! I.O.I 입니다! 드디어 채연이가 다이아로 컴백을 한 것 같습니다. 채연이가 정말 I.O.I도 준비하고 다이아도 준비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요. 많이 기다리셨죠? 저희도 많이 기다렸습니다. 제가 연습하면서 노래 살짝 들어봤거든요. 아 대박 알겠습니다. 기대해주신 만큼 채연 언니가 멋진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. 기대해주세요. 그리고 다이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저희 I.O.I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I.O.I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